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불규칙한 식사, 잦은 외식 등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만성퇴행성 질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명실상부한 주요 사망요인으로 나타나며 누구나 조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심장 질환과 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질환으로서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이 있는데요. 이러한 질환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중증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스스로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 검진으로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식품 중에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가을철 대표 간식으로 꼽히는 밤입니다. 오늘은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춰 각종 혈관 질환 예방과 완화에 좋은 밤 효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초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들 때 힘이 듭니다. 밤나무의 열매인 밤은 담백하고 달달한 맛이 나서 생으로 먹기도 하고 재과나 제빵의 재료 등 여러 가지의 요리의 재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9월에 수확한 햇밤은 대부분 속이 꽉 차 있으면서 맛이 좋지만 알이 굵고 윤기가 나는 밤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들어봤을 때 단단하고 묵직한 밤이 품질이 좋은 밤입니다. 밤은 대표적인 가을 제철 임산물로 최근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다 갖춘 이상적인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밤 새 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밤은 다양한 영양소로 인해 우리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농촌진흥청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밤에는 비타민 A, B, C, 칼륨, 망간, 글루탐산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리놀레산, 올레산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영양학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밤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중성 지방과 혈관에 달라붙은 점일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밤에 함유된 비타민 E는 혈관을 넓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밤은 칼륨 함량이 100g당 439mg으로 높은데요. 칼륨은 인체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소변과 함께 배출시키는 작용과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압을 조절합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페데리코 2세 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칼륨이 동맥 경화증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동맥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관여하여 동맥 경화, 뇌졸중 등 기타 심혈관 질환 위험률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밤의 마그네슘 성분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밤을 먹는 것은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과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밤만 먹어도 고지혈증, 동맥 경화에 좋지만 같이 먹으면 더욱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식품은 호두입니다. 인체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내장 지방도 쌓이게 됩니다. 또한 혈액의 농도는 점점 탁해지면서 심근경색부터 시작해 혈관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여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호두는 불포화 지방을 비롯해 칼슘, 아연, 철, 단백질 등의 다양한 영양소를 지닌 식품입니다. 그 중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는 혈중 포화 지방을 녹여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고 혈관의 건강을 유지시켜주어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불포화 지방이 함유된 호두를 매일 한 줌 정도의 양을 섭취하면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문구 사용을 허용할 정도로 호두의 효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호두를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심장협회의 AHA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년 동안 호두 한 움큼씩 매일 섭취한 노인에게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감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밤과 호두를 같이 먹는 것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밤과 같이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좋은 두 번째 식품은 검은콩 두유입니다. 검은콩은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블랙푸드 중 하나인데요. 검은콩은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특히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비타민 E와 칼륨, 혈관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섬유질이 장에서 담집산과 함께 배설되면 몸은 간에서 새로운 담집산을 생성하기 위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줍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혈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동맥 경화, 심근경색, 심장병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검은콩의 단점 중 하나가 소화 흡수율이 낮다는 것인데요. 볶은 콩은 약 60%, 삶은 콩은 약 68%밖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을 삶아서 짜내고 비지를 제거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한 두유로 먹으면 콩의 영양성분을 95%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콩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형태로는 무가당 두유가 가장 적합합니다. 따라서 밤과 검은콩 두유를 같이 먹는 것은 혈관의 중성 지방을 제거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에 좋아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밤 두유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2인 기준 밤 100g, 호두 25g, 검은콩 두유 200ml를 준비합니다. 밤 100g을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벗겨 준비합니다. 호두 25g을 준비합니다. 검은콩 두유 200ml를 준비합니다. 믹서에 밤, 호두, 검은콩 두유를 모두 넣고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잘게 갈아서 밤 두유를 완성합니다. 밤 두유 마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 200ml 한 컵씩 공복에 마십니다. 2일간 간을 쉬게 하고 다시 7일간 마시며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마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